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다소채권의 상계처리 사건 선고일은 2021년 5월 7일이고 사건번호는 2018-2594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전부금 사건입니다. 전부금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이 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자기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채무자의 채권을 법원의 전부명예에 의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온 것을 다시 청구하는 거죠. 원고는 매수 할부금을 연체한 사람의 채권자입니다. 할부금을 연체한 사람이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전부받은 사람, 그게 원고였고 피고는 매도인이었습니다. 파기환송됐는데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피고가 2001년 6월 9일 날 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1억 4천만 원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간 분할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을 매수하고 20년간 그 대금을 분할을 납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사는 근저작권 설정된 길을 마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고하고 어떤 아는 사람이 소외인인데 이 사람이 2002년 4월 16일 날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잔금은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는 걸로 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가등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8천만 원을 이제 피고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인이 소외 토지를 산 사람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할부금을 연체합니다. 연체하니까 농어촌공사가 2009년 9월에 이 토지를 이제 경매를 신청한 거죠. 경매가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피고가 어? 경매로 넘어가면 안 된다 해서 2019년 12월에 9,100만 원을 전액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부금, 분할금, 대금을 다 납부하고 경매를 취하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경매금은 이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고로부터 매수했던 그 매수인이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등기를 청구를 했더니 2009년 6월에 연체로 해제됐다고 해서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원고는 이 매수인의 채권자였습니다. 이 채권자가 2013년 8월, 2011년 11월에 그 이 매수인, 토지 매수인의 채권 중에 매매등금 반환채권 반환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토지 매수인이 피고를 상대로 아까 가등기 청구를 폐쇄를 했고 첫 번째 이제 주의적 청구로 소위등기 청구를 하고 예비적 매매등금 반환 청구를 합니다. 또 가등기 말고 주의적 소유권 이전대기 청구, 매매등금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이제 기각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소유권 이전대기 청구는 이미 연체로 해제됐다고 되었기 때문에 기각 그 다음에 매매등금 반환 청구는 채권이 아까 원고한테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기각된 거죠. 이미 채권이 원고가 넘어왔으니까 이 사람은 채권이 없다고 해서 기각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토지 매수인은 두 번 다 진 겁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제 원고가 전부 받았던 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제 자기가 낸 돈을 내놔라.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 토지는 넘겨주고 그 다음에 매매등금 반환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환등금 달라고 청구를 한 거죠. 이제 그 상태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뭐냐면 이 피고가 대신 경매 취하율이 9,100만원으로 냈고 그 다음에 이 해제, 2009년 6월 9일에 해제된 이후에도 이 토지를 이 토지 매수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이익에 따른 채권도 갖고 있었고 여러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채권으로 이 반환채권, 매매등금으로 준 8천만원의 원리금, 이자 받을 날로부터 현재까지 이자의 이 원리금을 상계를 주장을 한 겁니다. 상계를 주장을 했는데 원심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받을 날로부터 지금까지의 매매등금 이자에다가 아까 말한 사용이익 채권, 소리매당 채권, 경매 취하대금 다 합쳐서 계산해보니 4,300만원이 남는다. 그러니까 4,300만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피고가 대부분의 상계를 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상계 주장을 할 때 원고와 피고의 원리금 총액을 합산해서 상계 처리한 게 원심이 했는데 문제는 피고가 갖고 있는 원고, 그러니까 토지 매수인에 대한 채권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채권이 각각 이행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거를 다 그냥 현재 날짜로 계산해서 원리금을 딱 계산했더니 4,300만원이 남는다. 이렇게 해서 퉁쳐버린 건데 대법원은 이제 이거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상계는 상계적상일에 따라 대등행위권에서 소멸합니다. 상계적상일은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을 경우는 먼저 도래한 거. 그러니까 모두 도래했을 때 상계적상이 되고 내가 행사하는 채권, 그러니까 자동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상대방의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했으면 나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행사하는 날, 그날. 그날로 개등행위권에서 상계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가고 있는 토지 매수인이 갖고 있는 매매대금에 바란 채권은 각각의 2009년 6월 9일자부터 발생한 사용이익 채권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상계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이익 채권, 경매 취하대금을 빼면 이자의 상당 부분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2009년 6월자로 상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심은 이거를 현재 시점까지 계산해서 상계됐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많아져서 4,300만원이 남는다고 했는데 다시 2009년 6월 9일날 해제된 날로 가면 경매 취하대금 9천만원이 상계되고 이자는 얼마 없으니까 원금이 상계되고 사용이익 채권이 상계되고 상계되다 보면 원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계산이 잘못됐다고 해서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판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원고의 수동채권, 그러니까 없어지는 채권,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은 원고의 채권이 2009년 6월 9일날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의 채권은 그 이후로 순차로 발생한 거고 그러면 그것들은 2009년 6월 9일자로 해서 원금부터 이자 원금부터 차례차례에서 충당됩니다. 따라서 원심이 한 것처럼 원고채권과 피고채권을 한꺼번에 다 계산해서 오늘 날짜로 한꺼번에 계산해서 상계하는 게 아니고 해당 날짜, 채권이 발생한 날짜별로 하나하나 따져서 각각 원금과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을 하게 되면 아마 원심이 계산한 것보다는 원금이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상계하고 남으면 줄 게 없다고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거는 상계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상계 적상위를 개별 채권마다 확실히 확인을 해서 그 날짜에 이자 원금을 없애야 된다. 이거를 확인하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